네 오늘은 임플란트를 심는 과정을 모델 상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모델을 이렇게 준비를 했구요 치아가 다 있는 모형이 아닌 군데군데 이렇게 빠져있는 모형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우측 아래 환자분으로 치면 좌측 아래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방향 여곱니 쪽에 두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델에다 하는 수술이긴 하지만 실제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구와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실제 어떤 식으로 시술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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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